경주대장님, 박수맨과 장댕이 버스에 탔습니다. 알았으니 얼른 작전본부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한편 야, 저기가 팬파티라는 곳이냐? 그래, 얼른 들어가다. 시청자 여러분, 마침내 장댕이 들어오는군요. 여기 작전요원. 네. 장댕이 왔으니 얼른 파티장에 남아있는 스태프들을 이곳으로 데려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끊자, 끊자. 라마 스태프잖아요. 저런 썩을 놈. 장난치지 말고 스태프들을 데려오라니깐요. 네. 네. 스태프들을 착전 본부로 간호. 장댕과 박수맨은. 야, 근데 팬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날 따라와봐. 저 안에 있어. 문 열어봐. 저기 팬 있어. 홀팬이잖아. 홀팬이잖아. 좋아요. 좋아요. 미안. 진짜 팬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줄게. 잠시 후. 저 안에 너희 팬들이 있어. 이번엔 싸인 팬 아니겠지? 아냐. 이번엔 진짜 팬이야. 안녕하세요. 전 판타지 계급 팬 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은 택시편을 만들어주신 박수맨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전 담배 두갑을 건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장댕님. 저 위로 가시길. 안녕하세요. 장댕님이나 저의 얘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험험험. 팬들 여러분. 뭐야? 마이크 소리가 왜 났나? 젠장. 크르. 실은 해장이 끌었습니다. 크르크. 크르크. 배만. 이 마이크가 완전 먹통이야. 깐봉 아니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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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